찌즈벳, 종군부자, 알겠어? 진짜 진짜? 어떻게 근데? 잘생겼어? 야! 잘생기긴 개뿔! 으아! 성질나! 완전 개폭탄! 이렇게 두꺼운 안경 낀 여드름 돼지가 나왔더라니까! 같지 않게 정말! 안 그래도 조만간 만나서 한 번 더 퍼버리기로 했어! 어떻게 그런 애를 소개시켜줘?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밥 얻어먹는 것도 싫어서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손을 딱 잃으면서! 어찌 페이 하시네요? 시합 통과하셨어? 시합 통과하셨어? 상상만 해도 더 나을 것 같네! 얼른 잊어버려야지! 그 말투 또 생각나! 나 진짜 그 오덕인가? 그 말투 처음 들었는데 아주 발끝부터 소름이! 어서오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너 저 사람이랑 스케팅한 거야? 아냐! 하루에 저런 돼지 오덕을 두 번씩이나 보다니 재수없게 진짜! 딴 데 가자! 딴 데! 시끄러워! 그만 울어! 너무 불쌍하게 생겼잖아! 저 사람 어떡해! 이놈들 완전 골 때리네! 하하하하! 이놈들 완전 골 때리네! 하하하하! 내가 지금 폈는데... 아이씨!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잖아! 아 진짜 열 뻗치게!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떠냐? 네! 오늘 근육도 훌륭하십니다! 덤벨컵 리스트컵 조합 4세트이십니까? 5세트다 인마! 야 되지? 넌 왜 그러고 있어? 어? 저 그게... 간판 불을 늦게 켰는데... 뭐라는 거야! 그게 말해! 아아! 봉지 형 우리 화장실 청소해! 좀 빨리 가요! 어? 응 응 진짜 연락 개념 없네! 미쳤어? 미쳤냐고! 뭐... 뭐가 말인데... 내가 형씨보다 여기서 알바한지 훨씬 오래됐어!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사장 오자마자 찌르냐? 군대 안 갔다 왔어? 꼬라지가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챙겨 먹던가! 찌! 아우! 그냥! 형 대접 해줄 때 좋게 좋게 갑시다! 사장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왜 계산이 안 맞아? 정산하는데 프로그램이랑 금고의 돈이 왜 안 맞냐고? 네? 아... 어... 그... 그게... 그러니까... 어... 오늘은 돈 계산 전부 봉기 형이 했잖아요! 그렇죠 형? 예? 아... 그... 그게 무슨... 왜 컴퓨터랑 금고의 돈이 안 맞냐고! 2만 원이 비잖아! 2만 원이! 어... 어... 저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너도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 사장님... 짜증나게 진짜! 뭐해! 배 소리 안 들려? 빨리 가봐! 으악! 아... 부르셨어요? 아저씨! 여기 햄버거랑 콜라 시킨 지가 언젠데 안 갖다 줘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여튼 알바도 굼뜨게 생겼네!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알바한테 화내면 어떡해? 배고파서 그러지! 나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몰라? 응? 하... 너도 참... 식탐이 많은 것 같아! 응? 어? 야! 하... 삼... 38번 자리 손님이... 햄버거랑 콜라 시켰다던데? 아 그거... 여기 준비해놨어요! 저거 채용할 때부터 찜찜하더라니! 그래서 제가 예쁜 여자 알바를 뽑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컴퓨터는 잘 맞이잖아! 알바가 예쁘면 손님이 더 많이 들지 말입니다! 여기 주문하신 햄버거와 콜라 가지고 왔는... 어? 그만해 오빠! 아...죄...죄송합니다! 어디만 자! 어? 어?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지금 이 아저씨가 나한테 콜라를 쏟고 내 몸을 만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기는 물어드리죠? 당연하죠! 오빠 나가자! 어? 민...민정아?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좀 덜 떨어진 녀석이야... 아유... 아유...당면... 반드시... 서비스를 많이 많이... 확실히 해드리죠! 아유...죄송합니다... 으... 으... 아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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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 나가 정산에서 돈 띄는 거랑 저 손님 세탁비는 네 월급에서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서, 설장님 나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누가? 개념이 없다고?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쭈, 그렇게 덤비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들 모여봐 어디 어쩌냐 째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실력이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있던가 봤어? 밤약원 돼지새끼야 그게 아니라고 몇 벌만의 등신들아 나만 살려, 나만 살리라고 그게 아니잖아 내가 잘하면 뭐해? 니네들이 섭질하는데 먹다 먹겠네 진짜 지금 또 이제 아, 춥다 추워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택배였습니다. 경공기 씨, 택배요. 경공기 씨, 택배요. 경공기 씨, 택배 왔습니다. 경공기 씨, 택배요. 경공기 씨, 택배요. 경공기 씨, 택배요. 위치 fits all not. Au au au. 어? 야이로스! 야이로스! 어떡해! 야이로스! 야이로스!